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가입하면 좋대는 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제 연금은 뭐가 제일 좋다 연금 펀드가 제일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실건데 근데 연금이라는게 되게 많잖아 뭐 맨 처음에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연금이 있는데 또 개인연금은 이제 속성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뉘거든 세제적격연금이랑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나뉘게 돼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연금펀드가 세제적격연금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세제적격이라는 거는 돈 넣으면 세액공제 효과를 주는 거죠 국가에서 워낙에 사람들이 그런 노후 대비가 개판이니까 너희들 나중에 늙으면 뒤져요 아저씨 이래서 돈 줄 테니까 연금 들어요 이런 식으로 꼬신게 세제적격연금이야 그래서 뭐 연금신탁보험 그리고 펀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덩어리가 큰 건 이제 백조가 들어있는 게 연금보험이죠 하지만 뭐가 제일 좋다 연금펀드가 제일 좋다 이건 알고 있을 테니까 패스하고 그럼 나머지 이제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대장이 대가리가 누구냐 하면 이게 변액연금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역사상에 금융감독원을 이렇게 마비시킨 그런 상품이 없었는데 그게 바로 악명높음 변액연금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들 그냥 노! 이러면 내가 알았지 누가 변액연금 하나 들어놔 야야 이러면 노! 이러면 바로 그래서 변액연금이 모든 사람한테 안 좋은 건 아닌데 근데 통상적으로 90% 이상의 사람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변액연금이 진짜 많이 그런 뭔가 금가문을 마비시킬 만큼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쉽게 말하면 이 상품의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 상품의 구조를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어 뭐가 크게 두 개였냐면 첫 번째는 과도한 사업비였고 두 번째는 이게 투자 상품이라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에요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100만원 주면 이걸 절대로 100만원 다 투자로 안 집어넣어 펀드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거든 근데 보험회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보험회사에 큰 건물 같은 거 있잖아 관리하고 그리고 이거 팔아주는 설계사한테도 이제 뭐 신기약비 줘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가는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 변액연금의 사업비가 10% 이상이 나간다는 게 문제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변액연금에 100만원을 딱 넣잖아 그러면 90만원도 안 들어간다는 거야 90만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요게 일단 문제였어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10%까지 줄어든 거지 금감원이 하도 지랄해가지고 이게 줄어든 거지 옛날에 내가 내 기억에 한 2008년 2008년 2009년에 맨 처음에 일 시작할 때만 해도 야 20% 넘었어 그때는 진짜 25%였어 25% 나 진짜 그랬어 25%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뭐냐면 야 100만원을 집어넣으면 75만원이 투자가 된단 말이야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있냐는 거지 마이너스 25% 맞고 시작한 건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7년 동안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품 구조 자체가 일단 잘못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좋냐면 보험 이제 그런 가입자보다는 설계사하고 회사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옛날에 펀드 첫 달에 내가 옛날에는 펀드가 선치판매가 1% 펀드도 떼가는 게 있었거든 옛날에는 그게 근데 1%일 때 갔단 말이야 1% 지금 온라인 클래스하면 한 0.4% 0.6% 떼가는데 옛날에는 1%일 때 갔거든 그래서 내가 100만원 딱 파니까 얼마나 왔냐 하면 첫 달 월급이 6,779원인가 들어오더라고 근데 변액연금 옛날에 100만원짜리 딱 팔았잖아 야 400,500 그냥 꼽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펀드 팔았던 금액 변액 팔았잖아 그러면 나 지금 욕이 없어 나 지금 시그니엘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디카프레처럼 이러고 있을걸 진짜 근데 여러분 이 사업비라는 게 문제였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투자형 상품이랬던 거지 이것도 특별계정으로 들어가는 상품이거든 특별계정 뭔지 알 테니까 설명 안할게요 근데 문제는 투자형 상품을 들어가면 투자가 성공적이면 그래도 만가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것도 100조가 넘게 팔려있거든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말했잖아 삼성생명에만 3만 명이 투진하고 있다 3만 명 넘게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팔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냐는 것들이지 그 보험회사의 그런 판매 전략은 단순해 그 보험 가입자보다 많이 알면 내가 전문가가 되어있는 그런 구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엄변이나 많이 파는 셀링 기술에 대해서는 전술하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이제 가입할 때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야야 이거 나중에 물가상승률 해체해야 된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가가 존나 높아도 떨어질 것 같잖아 그러면 내가 채권형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막 떨어지잖아 그러면 채권형을 다시 주식으로 딱 바꾸면 그러면 돈이 이게 빡 올라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작년 3월에 한 번 그게 왔잖아 이거 맞춘 사람이 한 100명 중에서 그래서 한 3, 4명은 안 될까 그 정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걸 떠나가지고 보험 설계사들은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는 구조란 말이야 내가 가입해서 이제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담당자가 이제 해척당하고 없어 없단 말이야 신경도 안 써준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러면 이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투자도 안 좋고 사업비도 떼가고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나도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 내가 블로그로 영업할 때 변액 이거 하도 물어보는 사람 많아가지고 내가 치킨 한 마리씩 받으면서 이걸 해줬거든 왜냐하면 사람 특징이 마이너스가 나면 이걸 못 끊어요 이거를 해지를 못해 그래서 이거 10월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내가 치킨 그래도 내 그때 치킨 기프티콘 한 200기가 모인 적이 있었는데 맨날 다 엄맞고 그랬는데 그 10년 거의 통상적으로 10년을 투자했는 변액인데도 그게 해제했을 때 플러스가 된 게 거의 없었어 10년을 투자했는데도 그게 없었단 말이야 왜 다 이상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거는 보통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국내용으로 짱박았거든 모르니까 해외형이 아예 없어 해외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섹터도 보면 해외도 많잖아 주식형 배당인덱스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도 얼마나 많아 하이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도 전환사체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아예 국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코스피가 박스권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 지금은 괜찮아졌겠지 지금은 뚫고 올라갔으니까 좀 올라갔을 거나 괜찮아졌을 건데 그때는 10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 사업비만 계속 뜯기면서 그렇게 됐던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거지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투자 클래스를 좀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 그러면 그걸로 바꾼 사람은 지금은 좀 더 많이 괜찮아졌을 건데 문제는 또 그것도 좋지 않았던 게 좋지 않았던 게 변액연금은 상품마다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정해져 있어 상품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펀드처럼 존나 많아가지고 이 중에서 이렇게 요거 골로고 요거 골로고 이게 아니라 애초에 10개 12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라인업 자체가 시원찮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봤던 게 삼성생명 거였는데 삼성생명 거는 4개밖에 없더라고 K인덱스, 월드인덱스, 그리고 단계채권, 그리고 중계채권 이 4개밖에 없더라고 시발 이건 뭐지 약간 어리둥절 했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10년째 본 게 아니라 15년째 갔을 때도 그 변액 수익률이 되게 좋지가 못했거든 15년을 투자했는데도 그래도 이거는 내 기사가 난 걸 들고 왔단 말이야 기사가 났는데 15년 동안 그 물가상승률이 2.3%가 올라갔다 하더라고 이 당시에 근데 연환상승률로 2.3% 이상 낸 게 매트라이프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매트라이프 저거 마이펀드 저게 좀 유명하긴 유명했거든 옛날부터 유명하긴 유명했는데 이것 빼고 전부 다 물가상승률을 해제하지 못한 거야 15년 가입했는데 연평 연환상승률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사업비까지 떼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진짜 처참하... 정말 처참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거제 같은 상품이 왜 100조씩이나 돈을 끌어모는 게 가능했죠? 라고 얘기하면 당시에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니즈 같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연금이라는 단어 연금이라는 건 노후자산 같은 거에 뭐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생보사의 연금은 그게 종신수령이 가능했거든 종신수령 그게 좀 크게 느낀 사람들이 많았나 봐 근데 이 종신수령도 불허할 게 없는 게 기대수명을 몇살로 놓고 아니면 거의 100살로 놓고 계산을 해 기대수명을 100살로 놓고 계산해서 주니까 그게 종신수령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옛날에 펀드 같은 거 팔 때도 사람들이 변액 팔 때 가장 많이 썼던 멘트가 펀드는 수수료가 당장은 이게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투자했을 때는 수수료가 변액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변액 수수료가 연수료가 더 낫기 때문에 변액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물론 지금 와서 보면 되게 개똥같은 소리야 왜 개똥같은 소리냐면 이게 특별계정 운용 비율인데 지금 이게 어느 변액이 올라온 게 유형이거든 클래스거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 특별계정에도 연 0.8%에서 1%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지금 펀드 수료도 이런 건 똑같이 빠져나가 지금 펀드 수료도 0.1% 나가는 것도 잘 없어 사실 요새 펀드는 S클래스로 들어가면 근데 옛날에는 펀드도 C클래스 이런 걸로 들어가면 막 연 2% 이런 게 있었거든 실제로 연 2%짜리 있었고 그리고 연 3%짜리도 내가 봤어 도이치, DW 근데 그건 너무 특이한 게 있었고 보통 옛날에는 미래에서 글로벌 다이나마 이런 것도 글로벌 다이나마 또 엄청 높고 그랬단 말이야 C클래스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걸로 길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진짜 길게 투자했을 때는 그게 펀드 승유를 앞지른 게 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게 변액은 또 이제 채권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중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결국에는 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금융소득이 존나 많아가지고 과세되는 사람들 있잖아 비과세 효과가 정말 간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가입할 판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들도 이렇게 옛날처럼 가입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비 10%씩 내가 가입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변액을 가입한다면 나는 미래세 생명을 추천하고 싶은 게 내가 변액연금 다 받잖아 내가 200개 정도 상담하면서 미래세 쪽에 라인업이 제일 넓어 투자 섹터가 되게 넓어 그래서 보통 변액연금은 투자 몇 개 안 돼 그리고 걔네들도 결국에는 재간접식으로 해서 펀드 F클래스로 들어가게 돼있거든 되게 웃기잖아 그게 근데 미래세는 이쪽에서 자산운영서를 운영해서 투자 가능한 클래스가 되게 넓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갈 수가 있다는 것들이 변경도 자유롭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옛날에 미래세에서 나왔던 것 중에 진심의 차이라는 진심의 차이 맞을 거냐 그게 그나마 제일 양심적인 변액이었어 그 사업비가 3%인가 한 3%에서 5% 사이로 알고 있었거든 통상적으로 다 10%씩 나갔는데 이건 그게 그렇게 밖에 안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변액을 가입해야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비가 낮은 미래세 진심의 차이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도 찾으면 나오긴 나올 거야 그런 걸로 골라서 그걸 온라인으로 가입을 해야 돼 온라인으로 들어간 게 사업비가 더 저렴하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모든 변액은 납입한도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월납 100을 한다면 200만 원을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또 200으로 추가 납입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더 적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서 가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나쁘진 않아 변액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비 굉장히 낮은 걸로 골라서 비가세 효과 노려가지고 그렇게 들어간다면 나쁘진 않다는 거야 분명 나쁘지 않아 근데 미래세 같은 그런 상품으로 들어가서 라인업도 넓은 걸로 하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변액에 한 100조가 몰려있는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다 이게 물린 것들이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작년에 또 변액에 또 3조가 몰렸대 또 잔역에 작년에 국내 증시시장이 되게 튀었잖아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또 변액에 또 돈이 3조가 몰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아 저게 시발 연금펀드로 갔어야 되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보험회사가 워낙에 사람들이 막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보험 상품을 이렇게 더 강조해서 말한 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확률이 높은 게 변액 상품이나 아니면 이제 연금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연금펀드가 여전히 좋다라는 건데 근데 내가 돈이 진짜 많다 진짜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과세가 좀 가지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방금 말했던 대로 온라인 쪽으로 추가납입 같은 거 해가지고 미래세 같은 상품으로 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나쁘진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가입하는 요령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